수능은 끝났지만 곧바로 지원할 대학을 고르고 논술과 면접에 대비해야 하는 등 대입 전형이 코앞에 놓였습니다. 보도에 정의진 기자입니다.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처음 도입된 영어 절대평가입니다. 수험생들은 지난 6월과 9월 모의고사로 난이도를 가늠했는데 이번 시험도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6월하고 9월 중간 정도의 7%쯤으로 그렇게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. 시험지를 막상 가다보니까 6월하고 비슷한 8%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렇지만 여태 상위 4%까지 주어졌던 1등급이 올해부터는 9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국어와 수학 영역은 지문이나 기본 문항을 중심으로 EBS 연계율이 70% 수준을 유지했다는 평가입니다. 국어 영역은 비문학 부분에서 수학은 보다 높은 배점의 문항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불수능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금년에는 영어과 절대평가 되면서 아마도 다른 감옥에서 영어를 제외한 다른 감옥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수능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영어 절대평가가 첫 시행된 만큼 앞으로 남은 논술과 면접이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